지리산은 멧돼지 천국이다 바로 멧돼지다. 지리산은 멧돼지 천국이다. 지리산에는 곳곳에서 멧돼지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. 그러나 멧돼지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. 운 좋게 멧돼지 일가족 발견했다. 하지만 경계심 많은 녀석은 이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. 잠시 후 또 멧돼지 일가족이 나타났다. 운 좋게도 멧돼지 일가족 발견해 촬영할 수 있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 더 감상해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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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